안녕하세요. 지선아트의 지선입니다. 오늘은 동백꽃 피워보아요. 필요한 색! 짠! 243-202-252-207-208-242-241-232-236 요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음! 동백!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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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꽃을 붙어가요. 꽃을, 암술수술, 음! 자, 오늘은 조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가지 느낌으로 갈게요. 자, 여기 가운데 먼저, 요쪽에다가 먼저 타원 신경 쓰세요. 타원으로 요렇게 먼저 해본다. 요 위주로, 음! 이건 무슨 색, 색깔도 급했네. 네, 202번, 202번으로, 자, 동그라미 타원해주고, 요기 주변으로 콩콩 점 찍어요. 콩콩, 응, 점 찍었는데 그냥 색칠이 돼요. 그죠? 네, 그냥 자연스러우라고 찍으라는 거였어요. 네, 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색깔 252번으로, 밑에 부분. 얘네는 수술이, 음, 암술수술, 요 아이들이 좀 이렇게 길더라고요. 요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원으로 해줬기 때문에 요거 생각하면서, 아, 좀 좁으라든다. 어, 밑으로 좁아진다. 음, 좁으라든 또 뭘까요? 네, 좁아진다. 음, 좋아요. 자, 요기 조금, 요기 자연스럽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수술 끝. 암술수술, 꽃을 끝. 짠! 자, 그 다음에 꽃. 자, 요 색깔, 음, 207번. 207번으로 꽃잎 그릴게요. 자, 꽃잎 먼저 요기 위에 부분에다가 하나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려주고, 요기도 이렇게 감싸고, 응, 겹쳐서. 자, 요기도 하나. 자, 요쪽에도 요렇게. 어, 이쪽보다 요쪽이 좀 꽃잎이 조금 보인다는 거, 지금. 요렇게 네 개 정도 겹쳐요. 계속 겹쳐, 겹쳐. 이 아이들은, 음, 이 아이들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감싸면서 꽃잎이 올라오는, 그, 이런, 요렇게 이렇게 폭 들어가는 그 종기. 아, 종기 아니죠. 네네, 종지. 종기면 큰일 나지. 간장종지. 그 모양 생각하시면서, 네, 그려주시면 돼요. 종지, 간장종지 모양이. 음, 자, 요렇게 해주고 색칠. 요렇게 꽃잎을 일단 네 개 한 다음에 색칠해 볼게요. 자, 요기도 몇, 마찬가지. 요 밑에 부분. 요기 우리 자연스럽게 해주려면, 요렇게 그냥 축축축 색칠해 주면서, 너무 쫙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음, 쭉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 요기 다 요렇게 약간씩, 요렇게 콩콩 위에 부분만 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요쪽도 꽃잎, 일단은 색칠해 본다. 그렇죠, 요기도, 요기도 요기, 요기 딱 선을 그어요. 요렇게 해서, 색칠하면 편하죠. 자, 요쪽도, 음, 요렇게. 요기, 오늘은 조금, 그래도 테두리, 바깥쪽 부분은 날카롭게, 매끄럽게 칠해 본다.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음, 자, 바깥으로 가서, 그러려면 바깥으로 가서 조금 더 힘을 주면서, 음, 요렇게, 음, 한번. 대충 흐리게 칠하지 말고 약간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좀 떨어진다는 거, 음, 요 정도 해주고. 자, 그 다음, 요 색깔, 208번. 어둠, 살짝쿵 줘야 돼요. 자, 요기 꽃술 가까운 쪽으로, 특히 요쪽, 자, 눌러요. 음, 지금 색깔 거의 안 보일 때는 좀 힘줘서 눌러준다. 그렇지, 저도 힘줘서, 음, 자, 꽃술 있는 쪽. 할 때 이 꽃술 모양이 아까 우리 처음에 타원, 음, 그거를 살짝쿵 유지한다는 걸, 음, 생각하시면. 그러면서, 자, 요쪽에, 아까, 어, 겹치는 부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가 어둡고, 자, 여기도 요렇게 들어갈 거니까, 요쪽이 좀 어둡고, 쏙 들어간다. 요쪽, 요기도, 요기. 그러니까, 음, 꽃술 부분 위주로 요렇게 진한 색감, 음, 요거 해주면 돼요. 조금 더 넣을까요? 지금, 음, 요 색깔로 요기 꽃잎 그리기 전에, 음, 요거 쓰세요. 네, 2, 3은 6번, 2, 3은 6번, 더 쏙 들어오나. 더 쏙 들어올게요. 자, 요기서 이제 잘해야 돼요. 자, 우리 꽃술도, 음, 지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자, 우리의 동백이 쏙 꽃술 쪽으로 모두 쏙 들어온다 느낌. 자, 요렇게, 자, 요기서 약간 선으로, 자, 요렇게 선이 들어온다. 음, 요쪽은 대신 들어 쓰지 않고, 요쪽만. 자,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그림자 요걸로 먼저 가봐요. 자, 요기 밑에 꽃잎이 쓸 부분에, 음, 이 색깔, 2, 3은 6으로 먼저 한 번 해요. 자, 요 정도만, 또 다 따라가는 거 아니죠? 그럼요. 자, 요 정도만, 음, 요런 것도 벌써 자연스럽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색깔 쓸까? 네, 이 색이에요. 207번이에요. 207, 헷갈리지 말고 둘이 비슷하다. 207번으로, 자, 요기 밑에 쪽 꽃잎. 자, 자연스럽게, 자, 요기 하나 받치고. 요쪽도 요렇게 해서, 그렇지. 요렇게, 요, 요 정도? 음, 요렇게만 그려볼게요. 오, 예뻐. 자, 색칠할게요. 똑같이 색칠, 일단은 색칠. 자, 해주고. 자, 요기, 요기 자연스럽게 요기. 요기 색깔이 풀려면 요기서는, 자, 흐리게. 요기 지금, 그렇지. 우리가 그림자 해놓은 부분은 그냥 흐리게 가서, 어, 가세요. 그냥 가서 흐리게 툭툭툭툭. 만져주는 느낌. 자, 요기도 치자고. 자, 우리가 해놓은 부분은 어색하지 않게. 툭툭툭툭툭. 자연스럽게 색감이 섞이도록. 지금 힘 뺀다, 여기는. 그렇지. 음, 2, 3, 6번에서는, 어, 겹치는 부분에서는 힘을 빼준다. 자, 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포인트 좀. 이따가, 이따가 하자. 자, 드디어. 뭔가 조금 아쉬워. 조금 더 팍, 그렇지. 조금 더 튀어나와야 돼요. 뭐, 음, 그렇지. 꽃잎이 더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색깔, 2, 4, 3번. 오늘 이 아이, 약방의 감촉처럼, 어우,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많이 쓸 거예요. 소중히, 사랑스럽게 대해주세요. 자, 밝은 쪽. 꽃잎 하나하나 경계해서는 요때 살리죠. 자, 요런 위에서부터, 요렇게, 요쪽에, 꽃잎 하나. 어우, 요거 하나 선줬을 뿐인데, 꽃잎 생기죠. 네, 꽃잎 확실하게 보여요. 자, 요쪽도 요쪽 꽃잎. 자, 요렇게 돌리고. 자, 요기도 요기서, 요렇게. 요기는 요기, 요쪽. 음, 요기죠. 네, 요정도. 요거는 빙 따라갔나? 아, 괜찮아. 자, 그럼 풀면 돼요.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자, 요렇게. 밑에 꽃잎에는 안 해주고. 헉! 훨씬, 훨씬, 음, 입체감이 나는 것. 자, 그 다음 또 풉니다. 자, 보면서 또 어색한 부분 계속 꽂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조금 요거도. 요거 그림자 요기 부분에 조금 더 해서. 그렇죠. 해주면서 요때 꽃잎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짠. 요기 좀 더 진하게 어색하다. 그러면 또 푼다. 요번엔 요 색깔로 중간색 한번 넣어보자. 자, 208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밑에 꽃잎이니까 어두워야 돼서. 자, 208로 또 툭툭 넣고 안 넣고 차이가 또 색감이 풍부하게 만드기 때문에 넣으세요. 자, 요걸로 요기. 오, 요기. 갑자기 요기 가운데 뽕, 음, 비쳐요. 네, 얘. 이 아이들이 꽃술 부분에서 이렇게 빨강색들이 살짝 킹, 살짝 킹? 늑도 뭘까요? 네, 쿵, 살짝 쿵 보다 좀 조금 보인다는 건가 봐요. 네, 살짝 킹 보이기 때문에. 자, 요기다. 그렇죠. 208번 조금만. 음, 콩콩 했는데 또 요기 꽃술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하셔도 돼요. 네, 다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요거 202로 다시 콩콩. 자, 또 찍어주세요. 그럼요. 자연스럽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 됐네요. 음, 예쁘다. 아, 예쁘다. 동백이. 자, 그럼 요기다 하나만 피우면 안 되죠. 네, 하나 더 피워볼게요. 조금 더, 음, 요렇게. 요기 약간 종지 모양의 느낌 내면서 약간 비스듬하게 똑같다. 다시 한 번 해본다, 천천히. 자, 요번에 요쪽으로 살짝쿵 보이니까 요기 타원 모양이 요렇게. 꽃술 모양 방향이 요렇게예요. 자, 동그라미 타원 잊지 마시고 찍어요. 콩콩콩. 음, 자, 그 다음. 음, 자, 이거 20, 252. 252. 252번으로. 그렇죠. 요렇게. 음, 자. 됐어, 됐어. 음, 202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엔 바로 우리 꽃잎 모양. 꽃잎 모양. 음, 자, 요번엔 요렇게 가운데서 왔는데 옆으로 가볼까? 요기 옆에서 요 가운데서 가름바지듯이 요렇게. 음, 이 형님 좀 다르게 그려야 되잖아. 자, 요기서 하나 꽃잎. 요쪽으로 하나 꽃잎. 자, 요렇게 하나 꽃잎.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요기 이번에 세 개 덮을까요? 이거는 네 개였잖아, 느낌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세 개를 덮는 느낌. 자, 요렇게 세 개. 음, 요번엔 요렇게 세 개 해주고. 자, 미리 그리자. 그렇지. 요기 밑에다 조금만 요렇게 감싼다 느낌. 밑에 꽃잎이죠. 네, 좋아요. 요고, 요고. 요렇게. 색칠. 자, 색칠하는 방법 똑같죠. 그럼요. 자, 요렇게 해주고. 아까는 요기까지 다 따라갔는데, 음, 남길게요. 왜냐면 계속 진해지니까. 음, 어차피 여기 우리 밑에, 그렇죠. 더 어두운 색감 할 거니까. 음, 요렇게. 음, 그 다음에 요기. 요기도. 자, 요렇게 따라가 준다. 요기는 그냥 다 칠하자. 자, 일단 요렇게만 해준다. 헷갈리니까. 이 꽃잎인지 저 꽃잎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 정도씩 해주면서. 자, 다시 요고. 이제 208 어두움으로. 자, 그렇죠. 조금 어둡게. 요기 꽃을 부분. 자, 꽃을 하고. 요기랑 요기 꽃잎이. 음,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어디 그렸지? 요렇게 떨어졌잖아. 그럼 요렇게 한번. 자, 요기도 꽃을. 꽃을 모양 최대한 지켜주면서. 짠. 요쪽이 어둡게. 자, 요기를 일단 밝게. 요렇게 밝게 놔둘게요. 자, 요기는 요렇게. 음, 됐다. 자, 한 번 더. 요 색깔. 그림자 거의 느낌. 2, 3은 6번. 자, 짠. 요기 어두워요. 그렇죠. 요기 요렇게 떨어지니까. 음, 자, 요렇게. 요기도 요기 돌리고.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에 요기는 요기. 자, 요기 그림자 오는 부분. 먼저 요렇게. 요기도. 요쪽은 조금만. 요쪽이 좀 더 많다. 어둡다 느낌.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색깔. 자, 요 색깔로 이제 어디가 어딘지 내 꽃잎 알아볼 수 있으니까 해준다. 색칠. 어머, 거의 티 안난다. 괜찮다. 또 해면 된다. 티나게 해주면 되니까요. 자, 요렇게. 꽃잎 모양도 보면서. 예쁘게 예쁘게. 자, 끝부분. 그렇지, 꽃부분이 날카롭게 약간. 음, 오늘은 끝나야 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자, 힘을 줘서. 음, 요때 아마 하시면서 계속 꽃잎이 커질 거예요. 제가 알죠. 네. 음. 자꾸 바깥으로 나가면서 꽃잎이 커진다. 음. 좀 크면 좋지요, 뭐. 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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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도 된다. 자, 다시 요 색깔. 음. 음. 약해진 그림자 보완해요. 자, 요기 부분. 요 천, 조심조심. 자, 요쪽. 요기는 요쪽 밑으로만 조금 진하게. 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208번으로 자연스럽게. 요쪽 밑에 꽃잎이니까 조금 어둡다. 그래서 요 색깔. 208 좀 많이 써준다. 자, 요렇게. 요 꽃잎 괜찮나? 음. 더 폭 들어오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 꽃잎이 너무 벌어진 느낌 약간 살짝 쿵. 음, 느낌 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자, 조금 더 살린다. 음, 나의 꽃. 꽃잎 한 잎, 한 잎 보이자. 자, 2, 4, 3번. 자, 빨간색 없는 쪽으로. 음, 닦으시면서. 아시죠? 닦으시면서. 자, 요기도. 일단 요 앞쪽. 요거 한 번 주면 훨씬 요기 꽃잎이 산다. 쭉 따라가지 말고 약간 두께도 두껍게 줬다가. 가늘게 줬다가. 자, 요 느낌으로. 자, 요기도 요렇게 한 번 돌려볼게요. 요쪽에. 그 다음에 요기도 요기 요렇게. 자, 요렇게 돌린다. 요기도 요쪽에 한 번 더. 어우, 요렇게. 요거 요거. 더 쏙 들어갔나? 음, 본다 본다. 자, 요게 어색하지요. 꽃술. 그렇죠.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자, 요걸로 찍을게요. 그냥. 요걸로. 음, 살짝 콩 비춘다. 아까. 자, 콩콩콩 조금 비춘다. 음. 요럴 때. 음, 그렇지. 꽃술 모양도 바뀌지 않도록 조심조심. 자, 요게 노란 꽃술 부분에 조금 찍는 거. 어, 좀 어색한데. 자, 그럼 또 고쳐야죠. 그렇죠. 또 고칠 수 있어요. 202번. 계속 와요. 내, 내 꽃 예뻐지도록. 어머,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요런 거. 음, 의도되지 않게 갑자기.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요럴 때는. 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손톱이. 음, 손톱아 고맙다. 자, 손톱으로. 음, 이렇게 해주시면서. 자, 또 고친 부분 어색하다. 그러면. 만져요. 만져요. 만져주세요. 요게 더 들어가게. 음. 208번으로. 요기 더 들어가도록. 자, 요기 조금 더. 208을 좀 더. 요기 숯을 가까운 데 쓰면. 더 많이 쓰면. 더 쓱 들어가는 느낌 나죠. 그렇죠. 쑥 들어가야 돼요. 이 아이들. 쑥. 음. 오, 됐다. 됐다, 됐다. 음, 요기 갑자기 갑자기. 요기 더 밝게 해주고 싶다. 음, 폭 튀어나오게. 자, 위쪽 꽃잎 폭 튀어나오게. 약간 더 썼다, 썼다. 자, 꽃은 이 정도면. 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음, 항상 저는 다 핀 꽃도 있지만 아직 안 핀 꽃. 또 그런 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더 아름답다. 다시우 색깔. 207. 207. 쉽죠? 요거는 그냥 요쪽에다가. 음, 요기 위에다 요렇게 올릴 거니까. 자, 동그리동그리예요. 자, 여기도 꽃잎 모양을 다. 동글동글 동글 동글 크기가 똑같으면. 어우, 재미없어요. 네,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고. 자, 짠. 그렇지, 바깥 부분에 조금 힘을 줘서 색칠하면. 음, 깔끔하게 된다. 됐다. 여기는 왜 남겼을까? 맞아요. 꽃받침 부분. 미리 좀 남긴다. 음, 다시우 색깔. 2, 0, 8번으로 어두운 쪽. 그렇죠. 요쪽에 요렇게. 자, 요정도만 누른다. 요렇게. 일단 요정도만 눌러봐요. 아, 그 다음에 요것도 했잖아. 우리 요것도 하자. 음, 몽우리. 그렇지, 항상 몽우리 있어야 돼요. 몽우리 요 앞쪽에 요렇게 해서. 몽우리는 늘 아시지만 요렇게. 물방울. 어우, 좋아. 물방울 느낌. 요기도 왜 남겼을까? 맞아요. 똑같죠. 꽃받침. 자, 여기는 뒤쪽에 있다. 요거보다 좀 작다. 음. 음, 고거까지 생각해주면서. 짠. 자, 다시. 208. 자, 어두움은 미리미리. 짠. 어, 이렇게. 그렇지. 요렇게 커지는 거죠. 음, 나의 꽃이 커진다. 자, 요렇게. 요기 밑에. 음, 밑에 부분도 어두우니까. 요렇게 해주면서. 음, 좋아. 여기도 밑에 좀 어둡게. 자, 진짜 커진다. 음, 유난히 동그랗다. 괜찮다. 음, 꽃마다 전부 다르다. 모양이 달라요. 네. 자,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일단. 요기다가 꽃받침 한번 해봐요. 꽃받침. 꽃받침 색감은. 자, 요기 요렇게 있는데. 요걸로 먼저. 자, 요 색깔 갈게요. 요거, 요거, 요거. 2, 4, 2. 2, 4, 2번으로. 요쪽 꽃받침이죠. 이쪽 아이들 먼저. 자, 요렇게. 동글. 꽃받침이 아이들은 동글. 일단 요렇게 동그랗게. 가운데 하나 해주고. 옆으로 하나 요렇게 받쳐요. 이쪽도. 자, 요기도 똑같은 다 크기로 하면 재미없죠. 가운데는 좀 크게. 자, 여기는 좀 작게. 음, 요런 식으로 받쳐주세요. 어, 받쳤다 하나. 요기도 마찬가지야. 자, 요기 지금 빨간색이 묻어있기 때문에. 잘 피해가면서. 닦아가면서. 음, 요기도 가운데 부분. 자, 이쪽이 좀 크다. 뭐 그럴 수 있어. 자, 요렇게. 꽃받침. 자, 요쪽도. 자, 여기는 두 개만. 꼭 세 개가 보일 필요 없어요. 그렇죠. 두 개가 보일 때도 있더라. 자, 꽃받침. 일단 꽃받침까지. 음, 꽃받침 해주고 바로 욕심낼까? 자, 바로 욕심. 또 요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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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네. 꽃받침까지만 해놓고. 음, 줄기. 줄기, 줄기, 줄기. 자, 나뭇가지 갈게요. 먼저 나뭇가지를 그려놓은 다음에 해도 되는데. 오늘은 꽃 먼저 그렸어요. 자, 요 색깔 나뭇가지. 음, 빨간구덕다. 음, 요거는 닦아준다. 자, 닦아가면서. 짠. 자, 봅니다. 자, 위에서 살짝 공, 이렇게 밑에서. 요렇게 올리는 가지 느낌으로 오늘은 해볼게요. 일단 요기 제일 큰 아이. 요기 나뭇가지 있어야죠. 그럼요. 요렇게 받치고. 요기 살짝 밑으로. 보면서 항상 먼저 스케치로 안 해놨기 때문에. 음, 요 때 나뭇가지. 요거 신중하게. 그냥 쭉 따라가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툭툭툭. 좋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어, 툭툭툭툭. 요런 느낌. 어우, 좋다. 그 다음에 요쪽에도 나뭇가지 이렇게 나가게. 음,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자, 요기도 여기서. 자, 요렇게 툭툭. 봅니다. 요기가 더, 음, 요기는 피해야지요. 요런 거 중요해요. 자, 이렇게 피해서. 자, 만날까? 만나도 되고, 어머, 어, 안 만났다, 만났다. 음, 안 만나려고 했는데. 만났네. 음, 뭐, 괜찮아요. 자, 요런 식으로. 조금, 음, 조금 더 매끄러운 느낌으로 가도 될 것 같아. 너무 툭툭툭. 음,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이 아이를 다른 아이 줄게 할까? 아예? 그렇지. 여기서 하나 더 해서. 요렇게 와보자. 쭉. 좋았어. 음, 요렇게 자연스럽게 쭉. 음, 요기도 연결해야 돼요. 요기는 좀 가늘어야죠. 그래요. 좀 가늘게. 음, 이 아이는. 음, 이 아이도 오자. 요기서, 음, 요기서 타고 간. 그래. 그렇게 만들 거야. 요렇게, 요 정도. 오케이. 자, 요런 데. 요런 거 조금 미리미리 가지가지. 요기도. 음,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가는 가지들. 자, 미리미리 조금씩 해주는 거죠. 어? 아, 줄기는 요 느낌? 음, 나뭇가지 요 느낌. 좋아요. 음, 자, 됐어, 됐어. 보시면서 음,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잎사귀 갈게요. 일단 잎사귀는 진한 색깔부터. 음, 동백은 정말. 어? 잎과 꽃이 아주 그냥 보색으로. 어우, 확 뛰잖아요. 눈에 강하잖아요. 2, 3이. 그 느낌 해야 돼요. 232번으로. 음, 어디어디 할까? 보면서. 일단 가장 요기에. 자, 요기 밑에 꼭 받치고 싶다. 정말, 음, 전현적인. 어우, 발음. 전현적인 나뭇잎 모양. 음, 나 볼펜 물어야 될까요? 네, 볼펜 물고 좀 발음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소호. 자, 그려주고 색칠할게요. 자, 색칠. 마찬가지다. 오늘은 테두리 위주를 조금 깔끔하게 뽑아본다. 아우, 요것도 또 어려울 수 있어. 깔끔하게. 요때 지금 종이가 조금 오톨도톨 요촐이 있는 종이들은 힘들죠.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매끄러운 종이. 그걸로 하시면 좋죠. 조금 더 오늘은. 아, 미리 말할걸. 매끄러운 종이. 음, 요기 뒤에도. 요거 조금 보인다. 요런 거. 요렇게 그려주면서. 요기도 요렇게. 요쪽에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기도. 요쪽에 넣고. 그 다음에 요렇게 보이자. 겹친다, 겹친다. 음, 그냥 겹쳤다고 당황하지 말자. 그냥 자연스럽게. 어차피 떨어뜨리면 되니까. 음. 음, 자, 요렇게 겹쳤다. 음, 어쩔 수 없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요 앞쪽에도. 음, 요기도 좀 앞이니까 좀 크다. 자, 요렇게. 또 어디어디. 갑자기 음, 너무 이렇게 정면만 보이는 거 아니고. 옆모습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죠. 이렇게 해서 반만 보인다. 옆으로 보이는 거야. 요럴 때 자연스럽게. 요것도 어색하면 안 돼요. 살짝. D, 알파벳 D인데 이렇게. 음, 휜디. 휜디는 뭘까. 음, 고런 느낌으로. 요렇게. 스케치. 자, 요 정도. 색칠하세요. 네. 일단 그려놓은 거 다 색칠해보아요. 자, 색칠 잘하셨어요. 네, 테두리 부분 조금 꽉꽉 눌러주면서 미끄럽게 나올 수 있도록. 자, 요렇게. 요 색깔. 어, 요 색깔로 요게 어두움. 그렇죠. 요기서 자연스럽게 나뭇가지 색깔하고 너무 어색하다. 나뭇가지에서부터 요렇게 올라오면서 색감을 좀 푼다. 나뭇가지에서 올라오면서 색감을 풀어준다. 음, 자연스럽게 만드는 시간. 그렇죠. 꽃받침 자연스럽게. 자, 되었어요. 자, 그러면 너무 튀죠. 그렇죠. 조금 색감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음, 이때는 242나 241번, 242, 241, 다 쓰셔도 괜찮아요. 음, 먼저 241번으로 해볼게요. 헷갈리지? 어우, 이것도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조심조심. 잘 보면서 241번으로. 자, 끝에 부분. 요기 위에 밝지요. 네, 밝은 부분. 자, 요렇게 위에 한번. 요렇게 따라가요. 네, 밝은 부분. 그 다음에 위쪽하고 요기 끝부분으로 살포시. 하면서도 끝을 조금 뾰족하게 빼준다. 그러면은 잎사귀가 또 자연스러워진다. 자, 요기 밝게. 자, 밝게. 끝부분. 그렇죠. 요 느낌 살짝쿵 요거 주는 거예요. 자, 요기도 요 색깔 해볼까? 자, 위쪽. 음, 자, 요렇게. 다 똑같이 근데 할 필요는 없고. 꼬끄테를 또 해야 된다는. 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또. 다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 그렇지. 요기는 요렇게 남긴 이유는. 자, 요기 요기 밝게 가자. 음, 갑자기 요 색깔. 242번. 이 색깔 해도 된다 그랬잖아. 요 색깔로 한번 해볼까? 요기 겹치는 부분은 한쪽이 분명히 밝은 부분이 있어야. 자, 그렇죠. 음, 어느 아이가 위인지. 아랜지 알 수 있다는 거. 자, 요렇게 요 꽃잎을. 요 나뭇잎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위다. 이제 알 수 있다. 요렇게 진하게. 닿는 부분. 힘 줬다. 나머지는 살포시해서 푼다. 지금 힘 뺐어요. 강약 조절이죠. 그림도 강약 조절이 필요해요. 야, 이거 그냥 어둡게 놔두세요. 와, 그 다음에. 본다, 본다. 음, 요기 아까 요 색깔로 했는데 요기가 지금 자연스럽지 않아. 그럼 한 번 더 또 요렇게 해준다. 어우, 색감이 자연스러워진다. 음, 짠. 좋아요. 그 다음 요 색깔로 나뭇잎 조금 더 그려요. 동백 보면 음, 잎사귀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자, 요기 앞쪽에. 음, 그렇지. 요기는 살짝 이렇게 하트. 갑자기 하트. 음, 그렇지. 사랑이 넘치는 동백. 자, 요렇게 또 보면서 어디어디. 요쪽도. 자, 요렇게. 요기 겹치는 거. 살포시 요렇게 왔어. 음, 조그맣게도 그려주고. 보면서 또 어디어디 할까. 요렇게 겹치는 거 좋아요. 겹치게. 자, 요쪽도 요기 하나 나가본다. 자, 멋스럽게 나가보고. 음, 요기도 요렇게 해서 조그만 거. 좀 가는 아이들. 자연스럽게 고런 거 있으면 좋죠. 요기도 갑자기 요기 앞쪽으로 이렇게 이쁘싶네. 음, 나뭇가지. 앞쪽인 거죠. 자, 또 위치 한번 보면서 요 정도만. 음, 칠해요. 네. 위치 잡아놓고 이제 그렸으니까. 자, 우리 또 색칠, 색칠, 색칠해 주세요. 음, 자, 천천히. 요렇게 겹치는 부분. 그렇죠. 요런데 집중해 주면서. 음, 잘 안 됐다. 느낌 안 나왔다. 그러면. 음, 그렇. 다시. 음, 그렇지. 요러고 더 강조하고 싶다. 하면 요거 다시 드는 거죠. 네, 2, 3, 2번으로. 끝에만 살포시. 오, 그래요.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다 칠하셨어요? 음,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또 딴 색깔 있잖아요. 요걸로 꽃잎 더. 꽃잎 자꾸 꽃잎이래. 나뭇잎, 잎사귀. 조금 더 그려요. 자, 닦아가면서 항상. 자, 어디 어디 더 할까? 요기, 그렇죠. 자, 또 보면서. 음, 요런데. 그렇지, 요기서도 좀 나가줘야지. 음, 또 본다. 어디 어디 해줄까? 요기도 요기가 조금 심심하네. 요렇게. 요렇게 받칠까요? 네, 요기 받쳐주고. 자, 요기도 요 색깔 앞쪽이니까. 요기 조금만 오자. 음, 요렇게. 또 본다. 음, 계속 본다. 어디 어디 하면 좋을지. 자, 요렇게. 일단 요정도 하고 색칠해보아요. 좀 작게 그렸네, 이 아이들은. 음, 자, 특히 요기 빨강 부분하고 닿는 부분 신경 쓰면서. 음, 조심조심. 자, 조심조심 했는데. 음, 묻어나죠. 계속. 네, 요거에요. 요거 조심조심하라고. 음, 자, 음. 요거에요. 네, 좀 닦아가면서. 음. 바로 보여줘요. 네, 시술을. 자, 요거 요거. 주의할 점을 바로 보여주죠. 요렇는데. 그렇죠. 아이고, 어려워. 자, 색깔이 섞이는 거. 요거 요거. 피해갈 수 없어요. 네,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어, 일단. 오, 좋아, 좋아. 요렇게 했어요. 자, 나뭇잎에. 요 나뭇잎에. 아까 제가 약방에 감춰 요 색깔. 음, 요거. 무조건 닦으세요. 지금 빨강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닦는다. 음, 지금 닦는 시간. 그 다음에 이 색으로 자, 우리 나뭇잎에. 자, 음. 동백도 요 잎사귀는 가운데 부분이 유난히 반질반질 느낌이기 때문에 요 밝은 색으로 잎맥을 그릴 거예요. 자, 하세요. 잎맥 가운데 자연스럽게 힘줬다가 뺀다. 요 느낌. 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닦, 계속 계속 닦아 가시면서 힘주고 뺀다. 힘주고 뺀다. 힘주고 뺀다. 어우, 잘 안 보인다. 자, 꾹꾹 눌렀다가 쭉쭉. 그렇죠. 짠. 너무 두껍지 않게. 자, 자, 여기는 그래요. 반쪽이니까 안 해요. 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자, 짠. 어, 요거 좀 빼먹지 말고 슬퍼해. 어우, 너무 두껍다. 너무 두껍다. 요럴 땐 또 어떡해. 맞아요, 맞아요.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긁어요. 너무 두껍다. 음, 이러면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면 요렇게 긁어서. 음, 요렇게. 없애줘요. 네, 그러면 되죠, 뭐. 네, 됐어요. 음, 자, 그다음. 자, 조금 더 명암. 음, 어두운 색감 넣을 거예요. 자, 먼저 요 색깔로. 음, 요 색깔로. 그 어려운 우리 여기 덩어리. 그러니까 요런 데. 아, 요런 데. 자, 요렇게 해서. 요기, 요기. 지금. 자, 요렇게. 조금씩만. 요런 데죠. 아, 요기 아주. 요렇게 해서 최대한 가는 쪽. 요렇게 잡고. 짠. 요것도. 요게 두꺼우면 너무 두꺼운 아이들. 자, 요기는 요쪽이 보여요. 자, 요기도 요렇게는 안 보이고 요 끝에서만 보이겠죠. 자, 요렇게. 짠. 두께. 요기도 요쪽만 보이겠죠. 다 안 해도 되고 요 정도 느낌만 따라가요.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자, 요거. 요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둡게 갈 거예요. 자, 요기. 지금. 자, 요 색깔. 2, 3은 6번으로. 자, 요기 동백꽃 있는데. 아, 요기도. 요기, 요기. 뻥 뚫렸어. 요걸로 그냥. 난 요렇게 해서. 요런 데. 어둡게 해서. 나의 동백이 튼튼해 보이게. 자, 하면서. 요기도. 자, 하얗게 남긴 부분 요렇게 건너뛰면서. 요거 뭐야. 그림자 생기도록. 요거 자연스럽게. 요기도. 요쪽도. 그렇죠. 요기. 자, 요렇게 준다. 자, 좋아요. 조금 더 어두워서. 음. 이 꽃이 묵직해. 살짝 꾹 그림자. 음. 살짝 꾹. 묵직. 살짝. 이건 뭐야. 꽃이 이렇게 얹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자, 요 색깔. 2, 3, 6번으로. 그럼 요기도 해봐요. 요쪽에. 자, 요렇게. 음. 요거는 요 색깔으로 하면 어떨까? 갑자기 너무 튈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한다. 너무 튈 것 같은데. 일단 해요. 자, 일단 해주고. 요거 말이야. 요기가 밝게 트. 갑자기 색깔을 이런 거 바꾸지요. 그렇죠. 보면서. 어색하다. 그러면 색깔을 바꾸면 돼요. 자, 요거. 2, 3, 1, 5. 자, 요렇게. 이렇게 다시 요 색깔로 갈게요.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나의 요거. 그렇지. 앞쪽에. 자, 나뭇잎도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자, 요렇게 갈게요. 네. 그럼 다시 요 색깔. 여기 그림자. 그렇지. 좀 진하게. 자, 그림자 부분 넣어서. 좀 진하게. 요기도 요기. 요런데. 자, 놓치지 말고. 보면서. 음. 짠. 요기도 두께. 요기도 요걸로 두께. 살포시. 크. 또. 조금만. 조금만. 자. 어우. 여기서 또 두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네. 조금씩만. 조금씩만 하세요. 음. 오, 좋아. 그 다음 또. 또 있다. 또 있다. 음. 조금 더. 음. 요 색깔 요 색깔 다시 요 색깔 요걸로. 자, 요거 요거. 꽃받침 쳐. 어, 할 거 많죠? 그럼요. 쉽게 끝나지 않아요. 정성. 음. 쏟아 부어야지. 우리가. 자, 요기 밝은 부분. 자, 좀 쿵. 어우 요거예요. 요기도 요쪽에 쿵. 자, 나의 꽃받침이 좀 밝아 보이도록. 여기서 쿵. 이때 너무 튄다 그러면. 그렇지. 알아서 풀 색깔 갖고 오시네요. 음, 좋아요. 어, 풀 색깔? 아니, 자연스럽게 색깔 풀 색깔. 어. 자, 요런데 좀 어색하다 그러면. 자, 요렇게 했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 요 색깔 들었다. 요거 보였어? 2, 4, 2번. 2, 4, 2번으로. 자, 요기 지금 나뭇가지.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어, 요기 나뭇가지. 밝은 쪽. 요기 요렇게 쭉 한 번만 따라가요. 다 따라가지 않아요. 자, 툭. 자, 요거 잊고 왔구나.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자, 오. 전혀 튀지 않고. 자, 나의 나뭇가지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자, 짠. 자, 툭툭. 어, 좋아. 좋아. 요렇게만. 짠. 어, 와. 된 것 같은데요. 요기 좀 밝게 나올까? 더 몽우리 빡. 그거. 그 느낌? 그 느낌? 요거 요거 그럼. 음. 몽우리가 더 땡글땡글. 자, 요 색깔이죠. 그럼. 2, 4, 3. 아까 끝난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자, 요기 밝은 쪽. 그렇죠. 왔다 갔다 느낌으로 조금만 줘요. 어우, 좋아. 여기는 폈으니까 됐고요. 여기 몽우리만. 자, 요렇게 조금만. 어, 좋았어. 여기까지. 정말로 끝. 짜잔. 어떠셨어요? 어우, 막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음. 왠지 쨍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상큼해지는. 활기차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오늘도 활기차게 동백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